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헛된 집착이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질려서 떠나가듯이 인생도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강박증만 더해질 뿐 뭐 하나 제대로 풀리는 일이 없습니다. 인생 반환점을 찍은 나의 50이 되어서도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를 놓지 못하고 매달리면 결국 인생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전반전은 어려서 그랬다 치더라도 후반전은 핑계댈 거리가 없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의 52회는 미련을 버리고 꼭 떨쳐내야 하는 세 가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매달리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52회는 꼭 버려야 하는 세 가지 그 중 첫 번째 월급의 달콤함 대부분이 누군가의 직원으로 월급쟁이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하지만 내가 원할 때까지 주구장창 월급쟁이로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직원짜리기가 아주 일상화된 요즘입니다. 그렇다면 잘리기 전에 월급쟁이를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합니다. 잘리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는 또 뼈를 갈아 넣으며 직장생활에 올인을 하지만 그런다고 그 다니는 직장이 내 회사가 될 리는 만무합니다. 적어도 50 이후 대책 없이 회사 밖으로 내몰리기 전에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무엇보다 매월 꼬박꼬박 나오는 그 마약 같은 달콤한 월급에 취해 있으면 안 될 일입니다. 월급은 우리 생활을 안정되게 해주지만 그것은 월급이 매월 꼬박꼬박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만약 이번 달부터 월급이 안 나온다면 바로 이번 달부터 당장 구멍이 숭숭 여기저기 뚫리고 생활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꼭 그런 상황에 내몰려야 아이쿠 내가 잘못했구나 미리미리 대비할 걸 이러면서 땅을 치고 후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달콤한 월급에만 취해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 월급쟁이로 시작하지만 끝까지 월급쟁이로 살아서나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월급쟁이 생활에 취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예가 자신의 직함이 자신의 훌륭한 인격을 나타내고 직장 생활하며 맺어진 인간관계가 자기 개인 것인 줄 알고 착각하는 가여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회사에서 쫓겨난 후에도 자기를 소개할 때 꼭 어느 회사를 다녔었다고 밝힙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이고 단맛에 취해 있는 거겠습니다. 딱하죠. 50 이후 인생 망가지고 싶지 않다면 월급, 직함, 명예로운 회사 뭐 이딴 거에서 벗어나 쫓겨나기 전에 자신만의 수입원을 만들어놔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이번 기회에 다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쫓겨나지 않을 자신만의 직업을 만들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꼭 회사 생활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나질 않는다는 분이 계십니다. 준비를 하고 싶은데 알겠는데 너무 바빠 그러다 정말이지 큰 코 다칩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근면하지 않아서 성실하지 않아서 또 능력이 없어서 쫓겨난 게 아니거든요. 50 이후에 꼭 버려야 하는 세 가지 중 두 번째 아픈 과거 백발이 성성한 나이에 이르러서까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거 다른 형제 자매들에 비해서 차별받은 거 가정형핀이 좋지 못했던 거 배우자에게 당하고 살아온 것에 얽매여 슬프디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오래간다는 거 잘 압니다. 저도 지금껏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하거든요. 많이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 아픈 시절을 털어내지 못하고 스스로 그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이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난 날에는 남이 그렇게 자신을 해쳤다면 지금은 자신이 자신을 비하하고 학대하고 폭행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죠. 좋은 기억들은 다 제껴두고 아프고 힘든 기억들만 부의잡고 있으니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겁니다. 아픈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의식적으로 좋은 기억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좋은 기억들만 되새기다 보면 아 내 인생도 썩 괜찮은 인생이었구나 내 주변에도 좋은 사람들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될 겁니다. 지나간 과거로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나 어리석기는 매한가지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루키우스 세네카가 한 말입니다. 수천 년 전에 한 말이에요. 그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뭐뭐 때문에 라고 말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습관을 지금부터는 뭐뭐 덕분에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말을 해보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50 이후 인생이 활짝 피어나는 것을 제가 보장합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 한마디 표현 한 구절 바꾸는 건데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그게 되겠냐고 냉소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글쎄. 50 이후 꼭 버려야 하는 세 가지 중 마지막 세 번째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사람이 선하면 좋죠. 나쁠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하지만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호구로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고 아픈 것을 참아가면서 남에게 잘해주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 문제입니다. 노라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입이 안 떨어진답니다. 글쎄. 이렇게 또 원치 않은 일을 맡게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화가 나고 가슴에서는 몽둥이지를 하지만 안 된다는 못하겠다는 말 한마디 못 뱉고 싫은 기색 한 번 내비치지를 못합니다. 못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부탁마저도 노을을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전전긍긍하고 속을 태우고 시간만 흘려보내다가 결국 때를 놓쳐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마지못해 떠안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거 착한 사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만인을 위한 호구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오면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시고 못한다, 싫다, 불편하다라는 그 말을 차분하고도 단호하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흥분해서 싸우는 것처럼 목소리 높이면 안 되는 겁니다. 차분하게, 조용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그러면 상대가 그냥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셨죠? 차분하게 말하는 겁니다. 미적거리지 말고 착한 사람, 착한 친구, 착한 자식, 착한 부모 되기 위해 억지로 아픈 거 참아가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50이후 경제적으로 흔들림 없이 그리고 심적으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매달리지 말고 꼭 버려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월급의 달콤함 두 번째가 아픈 과거 세 번째가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버리면 인생 후반전이 평안해집니다. 월급의 달콤함 그 월급 중독에 벗어나야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회사를 때려치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래요. 저도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물심양면으로 평안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